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대요일입니다 에버버스가 무슨 상품을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오리필살기 뒷차기를 2단 뒤돌로 차기죠? 멋진데? 이게 지금 세일해서 700실버 매달 필요없습니다 천상의 창 우주선 우주선 왜 자꾸 팔지? 800실버구요 편안얼굴참새 이것도 800실버입니다 생긴건 막 달 표면을 달릴거같이 그렇게 생겼죠? 우주선 닮았습니다 단편투영 고스투영이 200실버입니다 불그레춤 500실버 참 디테일하게 묘사를 잘했습니다 댄스들을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댄스들을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수종꽃이라는 알료 40강의 가루죠 거미투영 1500강의 가루 아틀라스주자 2초도 500강의 가루입니다 참새입니다 참새 자 승리의 춤 예 3250강의 가루 하하하 귀엽네 아 귀엽습니다 벌 서는거 같기도 하고 이게 승리의 춤인가 화끈이라는 감정표현 400강의 가루구요 1250강의 가루 다시 만들어진 형체 요 군체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 같죠? 2000강의 가루입니다 요거 좀 싼거 같은데 세이세르 미친아들이라는 차량 요기 600강의 가루입니다 요거 화성 생각나는데 클로비스 브레이 이켈로스 샷건이나 뭐 요런거하고 디자인이 좀 비슷한거 같죠? 데칼도 그렇고 자 하하하 선형융합춤 아 귀엽다 헌터가 이쁘네 헌터가 제일 이뻐요 타이탄은 이렇게 추면 꿀렁대거든요 헌터가 제일 귀엽죠? 아 귀엽다 귀여워 좋아요 좋아요 선형융합춤이라는 감정표현 700강의 가루죠 아 좋다 아틀라스의 화물선 2000강의 가루입니다 자 디죽박죽 우체 2850강의 가루 야 요거 참 개성있게 생겼는데 오호 갖고 싶은데 말이죠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어요 근데 얘만 제일 비싸네 2850강의 가루 현재 강의 가루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비행기가 비행기도 원래 한 2250강의 가루 요렇게 했던거 같은데 참 세도 그렇고 이건 많이 싸죠 강의 가루로 싸게 파면 돼 일단 살 수 있는게 요거 밖에 없네 구름강타 요거나 사야겠다 자 범선비행 입장 전속효과 싹 이러고 450강의 가루죠 자 모델본보기 450강의 가루 반사효과 450강의 가루요 알료이름이 생체발광입니다 40강의 가루 애틀랜틱 널시 요거 좀 귀엽죠 요 색깔 이쁩니다 배합이 잘 됐어요 자 40강의 가루 리프제 리프제라는 알료 야 때깔 좋은데 저하고는 좀 안어울리죠 이 갑옷하고는 좀 안어울립니다 40강의 가루 황금사막 황금사막도 좋습니다 색깔 배합이 잘 됐어요 방어구 잘 선택하면 요것도 이쁩니다 황금사막 40강의 가루 자 이번주 선봉대 공격전 아 태양바라입니다 태양바라 이번주가 1월의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에는 황혼전 실현이 보상이 두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정복자 칭호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진홍빛 요새를 클리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황혼전이 진홍빛 요새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주 유로파를 보면요 일식지역은 아스테리온 심연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파에 있는 이번주 시뮬레이션은 민첩성입니다 이게 가장 귀찮죠 예 그래도 한두번 해보시면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꼭 플레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고급 장비를 이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예 가장 쉽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디즈에 보시면 이게 성각자 이게 이제 따로 퀘스트처럼 존재하는데 성각자가 지난주에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이 퀘스트도 최후급 장비를 주죠 근데 확인된 바로는 이번주에도 깃털의 위치하고 보스의 위치 등이 모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웨슬모이기 프로토 대장님 오시면은 같이 확인해 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주 자발라 아저씨 뭐 들고 오셨나 자 현상금 군체 보스 처치 작동하는 스패너 백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주간현상금 밑에 보면 광이가루라고 있죠 저 광이가루 저거 많이 얻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에버버스 상품을 살 수 있거든요 뭐 저는 플레이 안할거지만 샤크스경은 또 뭘 가져왔을까요 양자역학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전투훈련 이게 좀 수월하죠 예 전투훈련 이런건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샤크스경의 주간현상금도 광이가루를 줍니다 저는 벤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듭니다 보상이 짭짤하거든요 자 EDZ에서 지역보정 벤시의 주간현상금 클리어하시게 되면 업그레이드 모드를 줍니다 이렇게 실전보정 요건 뭐 수월하죠 자 그럼 1일 현상금은 강아코 저는 이거 매일 합니다 강아코 그래도 모질라요 강아코가 슬라이오선의 주간 레이드 도전은 기어게임 요것도 마지막 소원이네 자 우리 음흉한 방랑자 아저씨 음 겜빛진행하기 이거는 좀 수월한 주간캐스트구요 방랑자 아저씨도 마찬가지로 주간캐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광이가루를 줍니다 자 금면성실 오 요거 두개 요번주 수월하네 요거 수월합니다 자 요것도 광이가루를 주고요 구석에 짱박혀있는 오시리스 아무 짓도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코라 레이가 현상금 완료하고 그러면 강화장비 이런것도 줬던 것 같은데 현재는 전혀 존재감이 없죠 아이코라 레이 그냥 멀뚱히 서있기만 합니다 자 이번주 주간 리셋은 2월 3일 새벽 2시까지 유지가 되구요 그 다음주인 2월 10일이면 드디어 다음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나름 열심히 달렸습니다 예 아직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아 그전까지 정복자 칭호를 반드시 얻어야 되구요 13시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복자 칭호에 도전해봐야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